미시간 호 연안의 북부 지역은 가족 모두에게 다양한 여름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데요. 맛있는 음식, 유명한 중서부의 환대, 그리고 신나는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슬리핑 베어 듄스 국립호안에서 이 유명한 명소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해보겠습니다. 역시 내려가는 것은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리일테일즈 차터스피싱과 함께 미시간 호로 나가 낚시여행을 해보겠습니다. 글랜 아버 와인바에서 맛있는 지역 와인을 맛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미시간 호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그럼 이번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미국. 미국은 끝없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미국으로 이민와 양언어 전문 성으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윤지윤입니다. 저와 함께 미국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멋진 관광지를 찾아보고 그 지역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몇십 마일을 뻗는 모래사장, 높은 절벽, 그리고 맑은 호수는 슬리핑 베어 듀스 국립호안의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서도 이곳을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러 함께 가보시죠. 미시간 북부는 타머말 자연미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이곳 주립공원 경비대원들이 가장 잘 알죠. 내 이름은 Tom Ulrich, 대표님의 수준인 приним 예수님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슬리핑 베어 듀스 국립간에 앞에서 지금 미국의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단독,űع한 미시장입니다. 다가운 노드로운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 미시장입니다. 이렇게 동시를 향해 온 지킹 individu자입니다. 슬리핑 베어 듀스 국립한 국립간의 이내로 인지게 생겼습니다. ismusregul한 광역을 지속하여 아닙니다. 저는 bur cans of pal에 빠져서 있던 것을 그리기 위해 보존한 공원과의 공원에 관ais을 길고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은 슬리핑 베어 듄스를 아주 멋진 장소로 만듭니다 여우에서 토끼까지 그리고 맞아요 곰도 있어요 저희는 3개의 생활주행 서비스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재미있는 희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지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온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비치에 놀고 싶으면 더 많을 것입니다 저게 다인가요? 이런 걸 할 수 있죠 조금만 애들도 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높아요? 안 높아 보이는데 진짜 높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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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도착하는 곳과 함께 더는 이 면수 시간을 이러한 체보이 도착하기 때문에 동 div사에서 본계의 전세가 안 되었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교를 feelings에 그는 면수 시간을 통해서 기록한 기간에 그리고 여기에 도착avez 되었을 때 이 두头만이 두 pobl 많을 땅에 이제는 사열선을 보내는 그의 그대의 전세가 이 도전을 꼭 완수하고 말 거예요 아 힘들어 보기에는 가파르지 않지만 실제로는 정말 가파르네요 다 왔다 더 있어요 어떻게 정상에 도착하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구에 오르는지 금방 깨달았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뷰가 풍경이 정말 좋네요 아주 아름답고 이 거대한 아름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올라오면서 본 게 이 아이들이 올라온 후에 내려갈 시간에 막 뛰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뛰어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뛰어 내려가면 확실히 뭐를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더니 좀 더 편한 활동이 하고 싶어지네요 다행히도 미시간 북부에는 와인이라는 또 다른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미시간 호의 북부 지역은 고유의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포도 지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물론 다양한 와인 제조업자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와인바를 방문해 맛 좋고 향 좋은 와인들을 맛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 지역에 있는 와인바를 방문해 하여인과 함께 문학의 사이트에 대한 보석을 받으니 제 2003, 8일, 상황에서 기회가 바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에 오신 것 me 진정한 OG DFAC, 국화말역이 제작진 중 호시ung에서 전 kay recuerds 유명한 좋은 와인의 본인 이 와인의 원인은 액자와 주십시오 이 와인의 원인은 우아인의 원인은 remeral 얇은 네classmen 고유의 인생 glenarors 미시간 열한 워이ohn이죠 워이옵 고유의 인생 이 와인에서 우선 이런 völlig 멋진 지역으로 유럽의 세계에서 납량이 없어지고 공복uju 대회에 관한 공과도 많았다 며칠만 해도 pretty friends That's it, right? 우리가 지금 아리에 대해서 알았지요? I THINK THAT'S SO WONDERFUL I've never imagined wineries in Michigan 있다는 것이다 That's not the images that collide very often And we're on the same parallel as Bordeaux 그리고 무례를 이곳에서 1년 전이까지 일하기가 있는 동일iben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원한 시원. 비가 흥미로운 없이는 게 좋습니다. 주사중에서 이런 시민이 될 것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발효해서 뭐예요? 이게 무슨 맛있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는 과일 테러를 위해 이 단어로도 Cent الب some ofались 이런 분들이예요. initiativ. 네,יר이 있는 것입니다. 이 boy이 생각합니다. 아, 뭐? 드디어 더. 아, 이거 먼저. 아, 이 모르나는 거에서 처음에 다 저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이럴 수 없다고. 진짜 싫어해. 이거, 내게 선택해. 아, 이거 사위에 블랑크. 저의 사위에 블랑크는 아, 이딴 수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나의 링크는 이 쪽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 네. 죄송합니다. free yeah just go ahead and finish it and then this is our rosé which is a semi dry rosé our wines are made for after the beach very gentle waves like the waters of the lake 이리빈 어린이 고기는 딱 yes And if our whites are made for summer these are made for Northern Michigan winters 아 예 아 네 그 goed bintners have been working hard to make really good reds in Northern Michigan it gets me through those snowstorms 네 아 그건 제거지 그렇고, 저는 모르겠는게 더 사랑하고 싶어요. 까 봐주는 게 더 아름다운 거 같아요 ㅎㅎ 너무 재밌게 재밌는 저는 저렇게 잘하고 있다면 고마운 게 더 감사해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운 게 더 깊은 것 같아요.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마음대로 рекомендовать 이곳.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 와인 양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와인을 제조하는 데 걸리는 만큼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바로 다음 세대의 포도재배 학자를 만나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WHENEVER I GO TO A WINE BAR OR A WINERY OR A VINEYARD, IT'S ALWAYS SOME EXPERIENCE PERSON SITTING BEHIND THE COUNTER, TELLING ME ABOUT WINES AND GRAPES. YOU DON'T LOOK EXPERIENCED, IF YOU GET WHAT I'M SAYING. OH, I GET WHAT YOU'RE SAYING. I GO TO SCHOOL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I STUDY A DEGREE THERE CALLED VITICULTURE. SO, THAT IS THE AGRICULTURE OF GRAPEλιES. I'VE BEEN TAKING WINE TASTIM CLASSES AT SCHOOL. DID YOU JUST SAY WINE TASTIM IN SCHOOL? 그렇군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호도를 재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역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수역이 주변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랜 아버는 호도원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미치건은 특별히 가게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북한과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게에 대한 가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더 관계년덕이죠. 이 동네나는 미치건이 아니고 전 systems. 네, 맞아요. 많은 반에서 있었네요. 반가운 쪽에서 빈산로도 관계와 빈산로도 관례를 보겠습니다. 약간 피아날로만에 굳이 날들고 있는 요소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와중에 이 와인의 가게가? 이 와인의 가게가 됩니다. 이 와인의 가게는 제세에서 krit적인 인기를 통해. 이 와인의 가게가! 미시간호의 탁 트인 생태계 덕분에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 중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낚시예요 자, 낚시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서 전문 낚시 가이드와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임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함께 가서 알아보시죠 what can we catch out here? well, we are catching lake trout and salmon there's also possibilities for brown trout and steelhead but the two species we are mostly catching are lake trout and salmon let's go catch something all right, let's go do it 조간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taught defi Are you know every day is a new day every fish is a new fish so you know brings all kinds new excitement just that kinds of new adventures everyday Some days you get all big fish som Worlds. 여기서 주 this are sometimes no rhyme or reason. Okay, Jun, this is where we're going to start fishing. We're in the middle of nowhere, Scott. How do you know that? Well, years of experience, my trusty GPS. Would this be considered like a secret spot? We try to keep it that way. Say no or secret safe with me. Alright. Let's get started. Alright, let's do that. First thing I do is we have to drag a couple of buckets just to slow us down. The fish-like speeds are under two miles an hour. Okay. So this is called downrigger with a 12-pound weight on it. Gotcha. This is going to take our lure down about 90 feet or so. And then it's just going to drag it down. And when the fish bites, it comes out of this clip. These are called cowbells. And so these do spins in the water and they cause a disturbance. They call this color monkey puke. Who names these things? That I don't know, but we love monkey puke. That's fantastic. As long as it brings up the fish. And then what they end up biting is this thing called a spinning globe. So the sonar, that's sending sound waves down. And the sound waves will bounce off the bottom or a fish. Right. So that marks a fish if there's a fish down there. I feel like I'm in the Pirates of the Caribbean movie. Arrr. June, I think we got one here. Oh, thank you. With your left hand. There you go. Just, yep. Come up and over. It's, ooh, it feels heavy. Come on, fishy. Oh, yep. There, yep. That's there. He's there. There's definitely something there. Yep, he's there. Oh, he's off. Oh, no. Oh, no. Oh, no. We'll be back. We'll get him. Oh, no. Oh, no. Oh, no. Oh, no. Oh, no. Most people are blown away at the scenery. The other thing they can't believe is how big some of these fish are and how hard some of them fight. All right, June, here we go. We got one. All right, here we go. Thank you. Yep, there's definitely something there. Here we go. Okay, I'm getting the net. There he is. He's back there. Nice and smooth. Keep reeling. Got him.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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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lake trout right there. Nice job. Thank you. All right, let's get him out of the net here. All right. Wow. Look at tha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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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these are the native fish in the Great Lakes and lake trout. Whoa. Whoa. Got it, everybody. Whoa, gosh. That's exciting. Whoa. Love i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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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I look, there's nothing on the horizon. Nice and smooth. Okay, come on. Nice and smooth. Now you got him. Looks like a good one. Keep reeling, keep reeling. There you go. Perfect. Perfect. Oh, yeah. Nice. That's a bigger one. Yeah. Got him. Whoa. Nice fish. Whoa. Look at that. We're getting bigger. Wow. Look how big it is. Oh, my God. Stroud number two. All right. Pretty fish. Wow. It's so big. Bad fish. Bad fish. Stay. All right. Thank you.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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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salmon. That's fish number three. Oh, I'm sorry. Oh, you're going to be delicious. And June, we can take you back to Shoren. I'll show you how to get these fish filleted up. Oh, yes. That'd be perfect. Okay. Michigan ho is the part of the 5th. The 5th is the largest of the world. It was a huge experience to see Michigan ho right in front of the eye. It was a huge experience to see Michigan ho right in front of the eye. However, I'm more excited to see it in front of the eye. It's just a fresh fish. This is the one you're going sashimi style, huh? I think it's awesome that you catch it there and clean it here. There you go. Perfect. Hey. My uncle in Korea used to go fishing with me. And we would catch fish. And he'd fillets us right on the boat. Well, do you want to try a piece? Oh, yes, please. Nice. I'm going to eat the fish. Bon Appetit. Bon Appetit. Pretty good. Oh, my gosh. I'll get the rest of these fish wrapped up. And while you're waiting, you can have a glass of wine or cider from Glen Arbor Wines here. Thank you again. Thank you. I'll see you next time. Sounds good. This is the sky, I'm going to buy you from Glen Arbor Wines. It's nice to see you. It's fun to see you. 아, 좋다 자연 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미시간 호호안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여름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죠 슬리핑 베어 듄스 국립호안에서 저는 사구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배우고 도전을 통해 눈부신 절경을 만끽했습니다 미시간 최고의 와인을 맛보았고 현지 와인 양조업자들의 양조기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수를 경험하지 않고는 미시간을 방문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카웃 선장의 도움으로 그럴 수 있었죠 저녁 식사거리도 제가 직접 잡고요 포만감과 행복을 느끼며 저는 다음 모험으로 향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